역사의 수리바퀴 송윤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은 이제 기자의 삶을 사느라 피곤함과 노곤함 뭐 이런 게 이제 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의미 있는 취재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뭔가요? 아, 이번 주는요. 얼마 전에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이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파가 사실은 지금... 네, 지금도 이어지고... 다른 주지랑도 엮어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무너진 인물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일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꼭짱 딱 나오면 단기상 거잖아요. 그렇죠? 한 1, 20년 내에 일어난 일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1941년 대한민국 권국 강령을 보면 그러니까 충칭에서 이제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41년이면 옛날이잖아요. 이미 그때 남성과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 이거를 만장일치를 하고 보거든요. 그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뒤늦게 나온 이슈다. 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민된 주제인데 저는 정말 그런 아쉬움과 반가움이 좀 사실 섞여 있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반세기가 넘게 지금 이뤄지지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미투운동 이야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권력형 성범죄 하면 다뤄야 될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미투운동 위주로 좀 얘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투운동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서지연 검사이신데요. 사실은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시작된 게 SNS에서 문단내 성폭력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하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좀 싹이 튼 상태였다가 서지연 검사께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검사 같은 지위에 있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이 검사님이 통영으로 발령 났을 때 제가 통영이 있었거든요. 어떤 행사 때문에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막 꽃다발 같은 거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단에서는 뭐 그렇다 쳐.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근데 검사하면 좀 무서워 불의에 걸려.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었을 땐 저부터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충격이 없고. 정확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 판결 같은 것들은 나온 거죠? 네.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1,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에 대해서 1, 2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단 성추행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루지 않았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공소시효 얘기가 떠나왔구나. 인사보복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죄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상 하나는 공소시효고 하나는 이제 그건 죄로 성립이 안 된다. 네. 근데 1심에서는 성추행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을 통한 어떤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통한 어떤 심판은 이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마음에 안 들여야 돼. 네. 여튼 그러면 이제 사실 또 하나 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조금 더 쇼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김학의 사건. 네. 영화 같은 사건이었죠. 최근에 또 화재도 많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어난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도 있지만 또 불법적인 관행으로 굉장히 퍼져 있었던 게 성매수거든요. 성을 이제 물건처럼 사고 그리고 때로는 접대에 동원을 하고 이런 불법적 관행의 일면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에 임명되고 나서 어떤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 김학의 씨로 보이는 인물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짤막한 영상을 아마 그 영상은 지금 공개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김학의 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완강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그냥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여기까지가 2013년의 일입니다. 무혐의. 키워드가 벌써 단 두 개밖에 얘기 안 하셨는데 공소시호,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혐의. 저희가 자주 권력형 사건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봐주기 수사 이런 얘기 되게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진술을 하고 그런 상황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1심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씨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렇게 김학의 씨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호가 지났다. 복장 터지는 키워드죠. 공소시호 이건 쉽게 말하면 사고 친 게 맞는데 처벌할 수 없다. 앞에는 처벌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하다.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일반인들 입장에서 못 쓸 뿐인 건데 결국은 이런 정서로 그럼 맞죠. 네. 네. 그렇게 끝이 난 건가요? 지금은?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뭐 좀 복장 터지는 끝이긴 한데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게 그때 이제 나왔던 탄식이 6년 전에 2013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고요. 검찰이 그래서 또 다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무혐의. 그래서 무혐의 시리즈라고 이게 어찌됐건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찾는다면 아직 과정과 노정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독재의자를 몰아내는 걸 넘어서서 사회의 재분야 권력기관에 대해서 개혁이 올라가는 거에 네. 맞습니다. 불소식이 되는 것만큼 분명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계에서는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 성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이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뭐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좀 기자 입장을 좀 답답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개혁을 외쳤던 혹은 또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업적을 내셨던 분들이 또 권력기관에 수장이 되거나 여권에 인사가 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바뀌는 혹은 폭로가 되는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지켜보면서 했었는데요. 이런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왕인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그분의 기분을 심기를 항상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의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기경호. 항상 그렇게 그분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도 그런 위치에 놓여서 권력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 전개에서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무너진 인물들 가운데 진보진영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고요. 이번 판결은요. 그래도 아까 김학의 씨 사건과는 달리 복장 터지는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던 게 법원이 그나마 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강요되어 왔던 게 피해를 입고 나서도 어떻게 가해자와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유로 너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김지은 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그런 이유로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카카오톡에 냉이라고 답을 한 걸 가지고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왜 냉이라고 답을 했느냐. 저도 저희 PD님한테 오면 냉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아도 그게 사회문화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냉의 정치학이 있잖아요. 냅도 있고, 내내. 느낌도 있고, 내내. 다양한, 그때 상황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뀐 거죠? 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고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피해자다움. 네. 어떤 그런 프레임을 깨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들만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문제가 또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 자살로 밝혀졌고요. 당시 박 전 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네. 이후에 경찰이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좀 애매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2차가 해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데요. 당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일단 성추행 건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네. 그리고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건이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무혐의 이것만 강조를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이 2차가해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좀 경찰 발표가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성추행 관련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수사 결과를 좀 시원하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법원이 좀 이 부분을 짚었어요. 네. 법원은 다른 건에 대한 재판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다른 건은 무엇이었냐면 피해자가 서울시의 다른 직원에게서도 성폭력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재판이었는데 피해자는 같았던 거죠. 가해자가 다른 재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가해자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수사를, 글쎄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명확히 밝혀줘야 피해자가 고통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병원 가면 쉽게 얘기했을 때 병원 가면 통증 의학이라고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켜줄 것인가. 혹은 위생상태나 안정적인 병실 운영을 통해서 심리적 상태를 보존해 줄 것인가. 일종의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이 혹은 2차 가해, 혹은 또 다른 논쟁, 이런 것들을 또 막는 것, 혹은 해결하는 걸 고려하면서 정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의 그때 발표가 틀린 발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면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네. 좀 아쉬움이 컸죠.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지적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고돈 전 부산시장 얘기는 조금 빨리 그래도 정리가 된 편인 거죠? 그렇기는 했는데요. 논란이 박원순 전 시장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논란이 있긴 했지만 박 전 시장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에 검찰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또 미투라는 영역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입장,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여러 선택 같은 게 같이 돌아가니까 너는 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우리 사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성범죄, 만연한 성범죄를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이 주제가 최근에 뜨거워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죠. 전 대표는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거. 그런데 그 선거, 그 두 전직 시장의 자리가 비어서 치러지는 선거가 오기도 전에, 치러지기도 전에 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는 좀, 사실 오늘 얘기 나눈 게 모든 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차분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솔직히 그러지 못한 게 많은데 이것도 또 다른 맥락에서 답답해지는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침고죄 적용 문제를 갖고 논란을, 문제제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성범죄는 침고죄에 해당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합의를 강요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있는 가해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권력과 돈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침고죄 폐지 운동을 그동안 벌여왔었거든요. 진보 진영과 여성계에서요. 2013년에 성범죄 침고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왜 침고죄 폐지 운동을 진보 진영에서 벌여왔었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실제로 활빈단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고발을 했어요. 침고죄가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구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가 됐으니까. 그런데 장 의원은 저와의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침고죄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침고죄 폐지가 됐다는 게 꼭 모든 성범죄가 형사적인 과정을 다 치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범죄라는 게 여러 층위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을 겪은 어떤 분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은 스스로 저는 제 피해 사례가 처리된 과정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고 다음날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했고요. 가해자에게 직원 모두를 모아놓고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사과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가해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 그래서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동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고 아마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CEO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또 그 이후에도 그런 후폭품 같은 게 없고 네.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공동체 내에서 해결이 됐던 거죠. 낮은 층위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면 네. 저는 동료들의 지지도 받는 속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됐고 만족한다.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또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신고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건 내용을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용 이런 목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 묘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재판까지 넘어가면 또 판결문에 담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형사 고소를 왜 안 하냐는 질문 가운데 일부는 이런 시선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성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보겠다. 그렇게도? 네. 그래서 별거 아닌데 뭐 성범죄라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부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형사 고발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강한 처벌 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런 시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판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내용이 이슈화 될수록 2차 가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누군가는 결국은 별거 아니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네가 그것을 안 했으면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가해자가 명백한 성추행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정의당에서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이전의 상황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87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선과학이 좀 분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재체제 인권유린이 그랬다면 어찌됐건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슈가 다원화되고 누가 완벽하게 악인이고 선인이 아닌 세상이 됐고 네. 맞습니다. 또 어찌됐건 권력변동이 복잡해지면서 과거의 저항자가 이제는 타락한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저희가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또 잘 감내해 나가다 보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곤혹스러운 건의가 좀 기자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어렵고 힘든 얘기해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영신문 송인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